압축댁 압축댁 압축 K FTS 기똥차네 게임이 기똥차네 똥차 똥차 게임이 오통 작업 도구 단검 분사 속속 똥 속속 애매하네 꿀달린 짐승이 그를 찌르고 짓밟은 것처럼 보입니다 바퀴씨 철다도 못보게 하네 아이, 말이 되냐 이게 공격 카드 4개 중에 생존자 강화되는 게 거지 같은 게 크르르르 하으야 아니 왜 이런 거만 나와 칼질 그만 나와 슬라이스 하지마 칼질 하지마 칼질 하지마 고통 몇 댐 맞았는지 표시되는 거 없나 고통으로 몇 댐이나 맞았을까 고통 받으리라 고통 받으리라 아니 케미컬 아까 나왔으면 슬더스 아니지 디스 이즈 슬더스 와하오 고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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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왜 방어했지 하호 으아 하하 하하 어? 잠깐만 되게 안뜨네 오 이정도는 괜찮아 이정도는 괜찮지 이정도는 꼽지 않다 대단원 못참겠다 하하 어쩔 수 없다 확률 낮은 도방 확률 낮은 도방 심호흡 와하오 고개야 고개야 고 예 예곡 천적 네 대단원 억수로 쓸 수 있긴 한데 펫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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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단한 어째 0코스트로 떠냐 배신 반사 크 파 어 와 아. 어허. 어허. 아허. 아허. 어허. 으아. 아허. 보기 안 뜨면. 그냥 가는 거 같은데. 크어어. 아니. 희망을 놓지 마십쇼. 붐은 온다. 영체와는 오히려 말릴 것 같은데. 상태 이상 들어올 것 생각하면. 어허. 워허. 어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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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헉! 1힐! 이제 체력 1 때문에 죽는다. 1힐은 기억할 것입니다. 강화할 거 없는데, 엘리트 갈까? 포션이 없네, 근데. 포션 없어도 이 정도의 엘리트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. 아이, 참. 왜 니들이 나오세요. 야크바도 거네. 와... 그냥 고개 썼으면 100%였는데. 아이, 근데. 그래. 고개 썼으면. 100%였는데. 아이, 커지 같은 거. 쓰레기. 무야호. 야호. 예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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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비 유독가스 괜찮은 전염 세장보존 세장특 세장특 세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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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어 와우 세 장 보존인데 룬반구 하나 둘 셋 아씨 아잇 근데 잘나왔지 잘나왔는데 잘나왔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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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개 잘나왔지 개 잘나왔지 근데 뭐가 어 어 어 어 어 어 발돌림 발돌림 넌 어 으 으 으 으 으 으 으 펑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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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왼전 두장을 어디다 쓰냐고 대단원 두장은 아니 고개집으니까 고개 뿔 주는 그가 고개를 집었습니다 다음보상에 고개불을 넣어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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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가 고개불을 넣어서 진짜 개잘 나왔다 유령의 영상 불거리 얼룬 유리탑 다 커져 어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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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상점에 이렇게 위하신 분이 계신 줄 몰랐네 야야야야야 동작 그면 기생충 넣기냥 또 사신경 또 사신경 해봤자 핸드만 터지고 도움 안 될 것 같은데 배 배 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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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흠 어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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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히히움을 먹을거 없는데 그래도 뭐 나머지 두개 먹을건 아니라서 뭐 주신다는데 받겠습니다 붕대 나오면 대박 붕대는 근데 어차피 나오지도 않을거 기대도 안함 조개화석도 쓸일없을 거 같은데 어차피 유령의 영상 쓸건데 고동딜 1댐 막아줌 절 1 데미지에서 구해주셨군요 조개화석님 의장크림 나이스 동서남북 여기서도 희귀유물인데 뭐 줄라고 대체 뭐 대단한거 주려고 계속 희귀유물 이벤트를 아니 토리이 뭐야 토리이 주실거면 텅스탠더 주실거면 희귀유무주세요 악몽경체와 악.. 악영까지 하면은 그전에 깨지애몽 어 어 어 이런지 초개화석 17 데미지 막음 글 단를 예전 sit 을 어 으 노래하름 노래하름 노래하는 그릇 32 뚠뚠뚠뚠뚠뚠뚠뚠뚠뚠 뚠뚠뚠뚠뚠 빰빰빰빰빰 꺄어어어어어 쭉어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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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벤드당했다 버퍼빠졌고 웬만하면 형사는 강화된거 쓰고싶었는데 별로 의미없을 것 같고 아직 한마리 남았다고? 마 달팽이 자신있나? 자신있냐고 내가 니 손님이다 니 자신이자 한판 붙어볼까 해송이 너의 드로우 감속 간파했다 한판 붙어볼까 한판 붙어볼까 한판 붙어볼까 한판 붙어볼까 아까 개노삼 때 실수한거 되게 아깝네 한판 붙어볼까 아 허허우 으아 허허우 허허우 살거 없지않나 백년퍼즐? 창방심장대는 상태이상 들어와서 좀 빡세게 날건데 빡세 봤자 체력 100이면 체력이 100이나 있는데 오호우 오동 맞으면 됨 아이피가 100인데 오호우 허허우 허허우 으아 튼튼하면 흙 좀 주워먹어도 되는거지 무언가를 살 수 있는 마지막 기회 윙크윙크 상점 주인이 윙크하는게 싫다 흙크윙크 뭐야 한효키 비웃비웃비웃비웃 창과 방패에게 ㅂㅂ을 친건 아니었을까 어딜 보시는 겁니까 그건 제 잔상입니다만 어딜 보시는 겁니까 그건 제 잔상입니다만 반사 반사랑 부상이랑 소성은 똑같으니까 그런갑다 뭐 이제 그냥 다 쳐맞아도 돼 토리로 토리로 맞아도 되고 그냥 가드를 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야 복근 가드 사일런트의 갈라진 복근으로 수비를 하자 유령은 이제 자유에요 너도 꺼져 임마 씩 승리 0 1 3 완넘 왕귀 캐릭 0 1 3이라니 완넘까지 트롤라베가 너무 잘 떴다 괸전 불쾌의 대단원 그전에도 싹수는 보였지만 클리어함 93 클리어 못함 7 클리어함 3 3 4 5 6 5